그래도 사람이 그 길은 있잖아 뭐 삼재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 챙겨나 하지 말고 묵묵히 내 일에만은 뭘 또 하면은 모든 일이 잘 성사가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동기가 형제가 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2020년도 갑진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우리 GT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GT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지금 신점으로 느꼈을때로 GT분들 떠올리면 어떠한 감정들이 많이? GT분들을 보면은 첫째 사업이나 영업을 하다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욕심이 많아서 물꼬를 찾긴 찾지만 쉽게 포기를 해 쉽게 포기를 하다보니까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다 보니까 땅을 파다가 말하는 그물이 나오겠어 안나와 끝장을 봐야지 되잖아 그치? 그 물꼬리 여기 파면 물꼬리 있다 하면은 계속 봐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머리가 장괴를 많이 부려 그러다보니까 내가 남한테 이용을 당하고 내 께에 내가 넘어가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나를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질 않아 내 께만 믿고 그러는데 그러다 가면 수렁이 빠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게 주변의 사업이나 영업같은거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게 지금 복잡하고 힘들었을거에요 그리고 삼재 뭐 GT들이 악삼자라고 그랬는데 악삼재다 보니까 별거 아니고 좋은말을 권하고 좋게 얘기를 하고 친구끼리 싸워도 잘 말렸지만은 이 사람한테 이랬다고 덤댕이 내가 쓰는거 억울하게 그런 누명을 많이 썼지 그러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지 말라 그만큼 당신의 운은 안좋기 때문에 GT들이 안좋기 때문에 그냥 못보고 지나가라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거구나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거구나 쉽게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거에요 직장의 동료들하고도 지금 수라보가 있어서도 거기 길게 다닐 곳도 못다녀서 이동을 하고 많이 좀 이 GT분들이 힘들었을거에요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그 길은 있잖아 뭐 삼재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챙겨나 하지 말고 묵묵히 내 일에만은 뭘 또 하면은 모든 일이 잘 성사가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동기가 형제간에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질 않아 좋은 관계가 되질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거에요 외로운 사주고 나 혼자서 모든걸 책임을 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집만 무겁게 솜에다가 새떨같이 말린 솜을 가면 가벼운데 거기다가 소금물을 해서 눌러놓은 거랑 똑같은거에요 숨통 쓰기가 저기였지 그래도 옛말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괜찮아요 이 고기만 잘 넘어가고 넘어갔다니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소홀이 가볍고 모든 짐이 가벼지지 않을까 애 많이 썼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갑진년에는 그래도 내 운기가 들어오는거니까 그 운기를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쥐띠분들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기만 했던 주고 받진 못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답받을 수 있는 해가 온다 이렇게 보시죠 해가 온다고 보면은 갑진년이지 주기만 했던 날들 이제는 보답받는다 좋은 해 나도 이제 누구한테 받을 해 좋네요 그럼 우리 쥐띠분들 선생님 갑진년에 어떤 부분의 운기가 좋은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어떤 운기가 좋냐면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금전에 만일에 유출이 안돼서 그런 분들 그러면 이제 생각지도 않는 데서 누가 도와주려고 들어요 귀인이 나오지 귀인의 운이 들어있는 해가 갑진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삼재라고 하지만 삼재 잘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넘어가요 귀인이 들어온다 귀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쁜게 아니지 그렇죠 여태껏 힘들었던 거를 내가 목마렀던 걸 촉촉히 채워주는 거고 담비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는 어쨌든 귀인이 들어온다는 뜻은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귀인을 만나서 내가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거고 그 귀인이 나를 갖다 금전을 한다든 뭐 하다못해 누구 중매를 해서 연애해서 결혼이 성립이 된다든 그런 것 등등 얘기를 하는 거죠 좋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쥐띠분들 내년에 삼재잖아요 나가는 삼재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삼재때 나가는 삼재 이것만큼은 더 조심해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삼재는 이제 뭐 잘 풀어서 넘어가지만 어디다 투자하고 이러는 것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 그리고 뭐 펀드니 뭐니 막 주식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없어 쥐띠분들이 절대 꽁돈은 없어 노력을 해서 내가 재산을 모으고 이러는 거거든 그게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꽁돈 생겨서 흥떡망떡 쓰는 거거든 성급한 투자는 하지 말라 그렇지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라 어쨌든 우리 쥐띠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외롭고도 고독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 많았는데 값진년에 어쨌든 이런 것들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나이 먹으신 분들은 더더욱 더 좋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갖다가 활발하게 좀 내년에는 좀 활동성 있게 웅크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고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쥐띠분들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요 마지막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쥐띠분들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삶제는 누구나 다 겪고 넘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4월생이나 12월생들이 힘든 고비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달을 잘 넘어가면서 새해 값진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자고 들어가고 뭐 사업이나 그런 계획을 분명히 잘 추선해서 하시면 큰 덕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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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